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남성의 특징, 열 가지에 대해 짧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론조사 및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첫째, 성격.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둘째, 자기관리. 청결하고 단정한 외모, 체력관리 등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셋째, 경제력.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이 든든한 기반을 느끼게 합니다. 넷째, 성실성.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신뢰를 줍니다. 다섯째, 소통능력.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에 능한 남성을 선호합니다. 여섯째, 취미와 관심사. 공통의 관심사가 대화와 관계의 폭을 넓힙니다. 일곱째, 배려심. 상대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합니다. 여덟째, 교양과 지식.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과 교양 있는 행동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아홉째, 가치관. 유사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공유할 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열째, 가족관계. 가족과의 좋은 관계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여성들은 상호존중과 성장을 동반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때 이러한 조건들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